안녕하세요. 교서를 연출한 임술래 감독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좀 널리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새해 첫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경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다가요. 교섭이라는 작품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다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에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영화 좋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 아직 저희 영화복 보신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연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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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휴 당일에도 놀러 갈 수 있는 저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교섭 선택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여기 아기 친구가 왔네요.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교섭 재밌다고 홍보 좀 부탁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저는 교섭의 흥행으로 새해 복을 받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 나가시는 길에 SNS에 무차별적으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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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